친구 열어드리겠습니다 하실 분들 오시면 됩니다 지금 겁나 빨라요 두 분 벌써 오셨고 세 분 다 오셨네요 1번 도전자들입니다 잡혔습니다 고고싱 잡혔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다들 잘 해봅시다 여러분 큰일났죠? 켈텍님 쓰러지셨습니다 어디죠? 그는 어디에서 참 빠르신 자 켈텍 일병 구하라 켈텍 일병 구하기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켈텍 일병 구출에 성공을 해야합니다 여러분 뒤에 아무도 남기지 않는다 알았나 제구들 켈텍 일병 내가 왔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고향에 있는 어머님이 자네를 기다린다 켈텍 일병 살렸습니다 아 이 전우 얼마나 대단한 전우회입니까 자 다시 다크존 입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가 서바이벌 하시는 능력이 저하되신 것 같은데 안되겠네 다들 빨리 에어컨 15도 놓으세요 전기요금에 두려워하면서 내가 빨리 탈출하지 내가 빨리 탈출하지 못하면 다음달 전기요금에게 암살된다는 마음으로 서바이벌을 해야돼 아 난 모르겠고 예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아 농담이구요 예 유니폼님하고 어스님하고 켈텍님 세분 재밌었습니다 자 두번째 게임은 PVP로 놀립니다 크리스탈스노님이 도와주러 오셨구요 어 다른 시청자 두분과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출발합니다 PVP 서바이벌 바로 잡혔네요 사람 많은거 같은데 큰일났다 쿠쿠다스 형제단 출발합니다 잠깐만 뒤에 아직 안나오셨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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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꽥 아니 이게 어찌 된딧일이야 사람이 아니라 NPC한테 야악 추위에 의해 세명사망 허허헤헏하핳 혹한기훈련에 세명사망 아니야 몹한 마리 남았는데 얼어.. 두명이 얼어 죽었네 걔돌하다가 몹한테 죽은게 아니고 얼어 죽었어 장전돼 있으시면 어 앞에 사람? 아니 모비인가? 모비군요 아 사람있다 자, 살아남았다. 코인을 조심해. 커버미! 아이! 아임 커미! 너 뭐하는 놈이냐? 어!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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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나?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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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하하앍! 자, 이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어, 세 분 벌써 오셨네요. 세 분하고 함께 서바이벌 인젯 군인과 함께하는 함께 생존하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탈출을 하면 되거든요 아이스 링크장으로 모이시오 자 부릅니다 자 우리 파티 자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 분 다 오셨네요 좋아요 좋아요 블랙옵스님, 데드웨포님, 까멜레옹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출발합시다 서바이벌 PVP 4인 탈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다 여기에 자 저는 저는 아이템 파밍 끝났습니다 아직도 아이템 파밍을 하고 계십니까? 실망스럽네요 빨리 헌터를 잘 잡읍시다 헌터를 잘 잡아야 해요 어 퓽팡퓽팡 나타나기 시작한다 저 얼어 죽게 생겼어요 얼어 죽었다 황태 덕장에 있는 줄 알았잖아 어 헬리 빨리 타야지 얼어 죽었다 야 어쨌든 성공했어 성공했어 야 힘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PVP 서바이벌 탈출에 도전하실 세 분 모셨습니다 아이고 아이쿠 살려주십시오 쓰러졌습니다 과연 헌터가 몇 마리 나올 것인가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네 헤브 축하드리고요 인젝 구인 잡아라 두 번째 판 또 매칭맨킹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인젝 구인을 잡아라 아이고 의급처치 도구도 못 누르고 죽어버렸어 이것이 냉동 냉동 데미지 아이고 아이고 고생 데뷔 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인젝 구인을 잡아라 세 번째 경기 매칭맨킹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파밍하는 거 아니냐고 앗 NPC에 의해 사망 환자가 나왔다 안 돼~~~~~~~~~ 하하하하 아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아 아냐 모션 모션 못해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예 8월 19일 티비지원 서바이벌 이벤트 오늘은 인젝 구인을 잡아라 부터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번째 이벤트 매칭 복고싱 음 서바이벌 잘하시는 분들은 딱 보시자마자 아 이거 나랑 멀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어 응급처치 도구가 안써졌어 야 이렇게 빨리 끝났습니다 얼마나 걸렸죠 1분쯤 걸렸나요 1분 1분 걸렸나 생존시간 생존시간 안나오는데 생존시간 1분도 안된다는데 첫번째 판이 1분도 안걸려서 끝나버렸습니다 야 최단시간이었다 자 인제쿠인잡아라 두번째 게임 매치메이킹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칭 잡혔습니다 가봅시다 잘못 들어왔다 잘못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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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장군님한테 당했어 동장군님께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군님 축하드려요 이번에는 4분 생존했다 하하하하 자 PV2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하고 하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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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습니까 하하하하 저거 저 어렸을 때 저 TV는 사랑을 싣고 정말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분과 함께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가장 빠른 시간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갑시다 보고싱 어 14명인데 얼마 없네요 깨구 자 탈출합시다 어우 좋아요 얼마나 걸렸죠? 탈출에 탈출 걸린 시간이 어디 나오더라 여기구나 아 먼저 가신 분들은 44분이나 5분 정도 나왔겠는데 세분 고생하셨구요 네 이렇게 해서 인재쿠님과 함께하는 서바이벌 이벤트 무려 7일에 시간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이벤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